안녕하세요. YBM 신촌센터 이경민 강사입니다. HSK 3급 8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무덥고 휴가철인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다른 어떤 때보다 힘들게 공부하시고 계시니까요.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HSK 3급 시험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듣기, 독해, 쓰기.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이 쓰기인데요. 이 부분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 즉 제시된 단어를 배열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그런 유형입니다. 출제 경향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먼저는 기본 어순입니다.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이 기본 어순에서 세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만 잘해도 점수를 높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수구문은 말이 특수구문이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만화, 빼이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해진 어순을 따라서 배열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먼저는 제시어를 다 보시면서 만화, 빼이가 있는지 특수구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먼저는 수로를 찾고 그리고 주어하고 목적어를 찾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관영어, 부사어, 보어 등 다른 살들을 배치를 해서 완성을 하고요. 또 잊지 말아야 되실 것은 끝나고 나서 꼭 마침표를 찍으시고요. 획이 빠졌는지 검토도 해보시면 이렇게 문장을 잘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어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어, 수러, 목적어가 기본 어순의 기본 뼈대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러입니다. 이 수러가 이 뼈대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인 수러가 없으면 문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주어나 목적어는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이 수러는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워, 흐, 카페이 나는 커피를 마신다. 주어, 동사 목적어, 즉 동사가 수로로 나온 예죠.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정, 랏시, 헌, 슈아이. 정, 선생님은 잘생겼다. 여기서 이 슈아이가 수로인데요. 이 슈아이는 형용사죠. 그런데 제가 흔을 딱 붙여놨잖아요. 왜냐하면 이 흔과 슈아이가 절친이거든요. 이 형용사 앞에는 의뢰의 흔이 와서 잘 꾸며줍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타우왕르, 따위위산. 이 황이라는 글자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따위는 가지다, 휴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위산은 우산이죠. 해석을 해보면 그는 우산 가져가기를,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수로에서 이 수로에서 보니까 반가운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러가 보이는데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태조사라고 합니다. 이건 말고도요. 구어나 조가 오면 아, 이거는 수로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동태조사가 오면 얘는 수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같이 목적어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이 목적어에서 보니까 예, 이 수로 같잖아요. 동서도 있고 명사도 있네요. 즉, 목적어 안에 목적어 안에 또 주술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어라는 문장에서 아, 수로가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는 이 목적어 안에도 이렇게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의미를 보면서 대여를 해주시면 쉽게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아빠가 주웨더는 중국어 차이 흔하오취 자, 아빠가 주웨더는 느끼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중국 요리가 맛있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도 보니까요. 주웨더가 수로인데요. 이건 느끼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흔하오취도 수로로 보이는데 그러면 무엇이 수로일까? 즉, 이 목적어 안에 또 주술목이 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가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런 의미관계를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십니다. 자, 이 주어 수로 목적어는 기본 뼈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본 뼈대에다 이제는 살을 붙이는 겁니다. 자, 살이요. 붙어야 될 곳에 제대로 붙으면 너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배에 붙었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즉, 이런 살들이 그 제대로 된 곳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관영화라는 살이 어떻게 붙는지를 설명을 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이그하이즈가 나왔어요. 이 명사인데요. 수사, 양사입니다. 이 수사, 양사가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 양사가 관영화라는 살로 이 하이즈를 꾸미는 형태네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쪽어가 나왔는데요. 지시사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이 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수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저 이거 저거 하이즈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하이즈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흔, 크, 아이, 더, 하이즈. 아, 여기 더가 나왔네요. 이 형용사가요. 명사를 꾸며주는데 더 라는 풀로 딱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가 있으면 아, 관영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요. 이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을 합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저거 이, 그리고 꾸며주는 성분 더하고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요. 이렇게 순서가요. 지시사가 먼저 오고 수사, 양사 그리고 꾸며주는 성분 형용사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덜을 이용해서 명사를 꾸며주면 관영어라는 살이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수러 중심이 되는 수러는요. 이 살들이 앞에서도 붙고 뒤에서도 붙어요. 먼저 앞에서 붙는 살인 부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부사어는 부 조 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부사 조동사 개사 개사는 전치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 조 개 부 조 개가 부사어로서 앞에서 뒤로 수러를 꾸미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타 장 장 취 도 슈 관 자, 그녀는 자주 라는 부사죠. 앞에서 부사가 이렇게 수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죠.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다음은 도 도 자, 베이징 샹 슈에 이 도는 모두 라는 뜻인데요. 얘도 부사고요. 자, 베이징 이거는 개사 구조죠. 그래서 이 부사어가 샹 슈에 를 앞에서부터 뒤로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이딩은요. 반드시 이런 뜻이고요. 호에 이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추측을 말하는 거죠. 뭐뭐 일 거야 라는 것인데 호에 하고 더가 짝꿍으로 잘 나오죠. 그리고 간 뭐뭐 와 라는 뜻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지앤미애인이 보이잖아요. 이 지앤미애인은 이업사라고 해서 수러 목적어의 구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또 오지 않아요. 이럴 때는 끈 이렇게 개사를 써주고요. 누구와 만난다. 끈 쑤이 지앤미애인 이런 형태로 만난다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딩은 부사고요. 호의는 조동사고요. 끈 쩡라오슨은 개사죠. 개사 구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사어가 이 뒤에 있는 수러를 꾸며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살이네요. 이 보어는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어를 많이 배웠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보어가 뭐냐면 정도보어입니다. 이 정도보어는요. 동사나 동사나 형용사가 있고 이런 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 동작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이 형용사가 어떤 정도로 이렇게 형용사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이런 보어를 정도보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 보겠습니다. 타 더 잉 원 후어 더 흔 리울리 자 리울리는 유창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후어 더 이렇게 나오면 얘는 수러예요. 동사 다음에 이렇게 더가 붙었다 얘는 그냥 수러입니다. 자 말하는 정도가 어때요? 유창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보어에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다음에는 여기 목적어 나왔다고 목적어를 뒤에다 붙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도보어가 쓰인 이 구문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칸와 알러가 있는데요. 요거는 결과보어를 나타냈죠. 칸이라는 동사에다가 그 결과가 끝났다. 그래서 보어를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이 칸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칸왈러 저번 슈 여동생은 다 봤어요. 뭐를요? 이 책을 다 봤대요. 자 이런 같은 구조로 다 먹었다 그러면 추왈러 다 들었다 팅왈러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보어가 수로를 꾸미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수러 목적어 뼈대에다가 각종 살들을 제 위치에다가 넣으면 이런 기본 어순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2016년 빈출 문제를 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오마우 고양이란 뜻이네요. 명사네요. 짠 아주라는 뜻인데요. 이 다음에 수로가 오겠죠. 그리고 여기요. 나주 지시사 양사 그러면 그 다음에 명사가 오기 쉽겠죠. 다음은 크알 형용사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수로로 오면 좋을까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수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먼저 수로를 잡아놓습니다. 수로가 잡혔으니까 이제는요. 주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주어는 명사인 샤오마우 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 나주 다음에 명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잇전은 수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이 위치에 위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주 샤오마우 쪼 크알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 수로문에서는요. 주어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돼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문제를 풀 때 주어만 더 신경 써서 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난 즉, 어렵다라는 형용사네요. 그 다음에 리지에 얘는 이해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어? 형용사도 나왔고 동사도 나왔네요. 그리고 페이창 대단 이라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는 수로가 나오겠죠. 내롱 얘는 내용이라는 명사네요. 그리고 여기요. 쪼 시에 이것들 이 뒤에 뭔가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이 수로로 나오면 좋을까요? 그러면 난과 리지에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게 수로가 될까? 이 난에 대해서 조금 알면 배열하시기가 편합니다. 이 난과 how 또는 wrong이 이런 애들은요. 이 뒤에 동사가 붙어서 뭐하기에 어려워? 뭐하기에 좋아? 뭐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쓰이는 형용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리지에 이렇게 배열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수로가 난 리지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자 쪼시에 다음에 명사니까요. 쪼시에 네이롱 해서 주어 부분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부사는 앞에서 수로를 꾸며줘야 되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주어신네롱 베이장 난 리지에 이 내용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쪼예요. 쪼 이거는 쪼 양사일 때도 있고요. 다만 부사로 써 쪼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쪼핀 러 이렇게 되네요. 초빙하다 모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러가 있습니다. 반가운 러가 보였어요. 이밍 쪼위엔 한 명의 직원입니다. 쪼위엔은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친절하게 수사 양사 명사 다 붙여놨습니다. 꽁스 이건 회사라는 뜻이네요. 명사 쪼지아 지시사 양사 그러면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수러면 좋을까요? 요거죠. 요거 러가 붙었으니까 나수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러를 잡아놓고요. 그러면 주어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주체가 될 만한 거 주체가 될 만한 꽁스 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처지아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주어는 쪼지아 꽁스 요게 이렇게 앞에 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이밍 주웬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쪼는요. 부사기 때문에 이 수러 앞에 여기 오면 됩니다. 정답은 쪼지아 꽁스 쪼지아 피닐러 이밍 주웬이 되는 거죠. 이 회사는 단지 한 명만 뽑았다. 한 명의 직원만 모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님은 문제 없습니다. 마 샹은요. 금방 이란 뜻이에요. 금방 미래의 금방 즉시 이런 뜻입니다. 호이다 대답하다 라는 동사네요. 그리고 여기는요. 야오 치오 요고하다 라는 요고하다 라는 동사예요. 여기 다 그러니까 문제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러가 될 만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죠. 뭐를 수러로 잡는 게 좋을까 이럴 때는요. 의미로 넘어가야 됩니다.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봤을 때요. 대답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오 치오를 수러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주어가 사실 리먼드 될 수 있고 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타로 잡아볼게요. 주어를 자 그 다음인데요. 어떻게 목적어를 만들까요? 이제 요고 지우고 요고 지우고 요고 남았는데요. 자 야오 치오 이 동사는 이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 주어 수러 목적어 다 들어와서 목적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니 이만 여기서는요. 또 주어가 니 이만이 되는 거고 호이다 수러가 호이다니까요. 여기 부사어가 위치해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형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타야오 치오 그는 요구하는데 뭐를 요구하냐면요. 너네들이 바로 대답할 것을 즉시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자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여기는 투 란인데요. 이거는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라는 부사예요. 동술만 하면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는 샤오 러치 라이 자 샤오 러는 샤오는 웃다는 뜻이고요. 러치 라이가 있으면 뭐뭐하기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까오싱 더 가 있네요. 얘는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예 이 더 가 있어요. 그럼 얘는 바로 수로라는 것을 말해주는 애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있으면 수로가 되기 쉬워요. 즉 정도브어 거든요. 정도브어 까오싱 더 얘가 바로 수로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 보니까 주어되는 성분이고요. 어 이것도 뜻을 모르지만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샤오 러치 라이가 여기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는 여기다가 그리고 투 라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수로 앞에 위치하거나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앞에 있어도 되는 애입니다. 정답은 동쉬만 투 란 까오싱 더 샤오 러치 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문제에 대한 실전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부터는 특수구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디디 치 쪼라 워다 쥐 쥐 쥐 자 치 란 뜻은요. 기마자세로 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이 쥐를 씁니다. 쪼는 원래 가단 뜻인데요. 타고 갔어 이렇게 되죠. 타고 갔어요. 뭐를요? 내 자전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수로, 목적어의 기본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요. 자 맞자문, 빼이짜문에서 어떻게 뉘앙스가 달라지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자문으로 하면요. 얘는요. 일단 주어는 똑같아요. 띠디, 띠디 똑같죠. 근데 이 바라는 개사인데요. 얘는 을, 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워더트, 싱추어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잡을 파라는 뜻이거든요. 잡을 파거든요. 그래서 이 워더트, 싱추어를 앞으로 끌고 잡아서 놓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놨어요. 워더트, 싱추어 원래 이 수로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잡아서 여기 위치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조가 되는 거죠. 앞에 끌어놨으니까요. 그러면 특정한 목적어야 되겠죠. 앞에 놨을 정도면 다 아는 목적어야지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적어를 어떻게 해요? 타고 갔다 이렇게 처치를 시킨다고 해서 맞자문을 처리문 또는 처치문이라고 합니다. 이 맞자문이 나왔을 때는요. 먼저 얘를 찾아줘요. 와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그 다음에는 동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요. 나머지 성분은 이 명사 중에서 뭐가 주어가 될 것인지 주어자리에다 놓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목적어를 그 다음 바에다가 바 뒤에다가 잡아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타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성분은 꼭 있어줘야 되는 성분이에요. 처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 동사 뒤에 처치를 시키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타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그 자리에 맞춰서 딱 배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빼이자문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빼이는요. 모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자 이 빼이자문은 여기서 목적으로 나오는 이 워더즈 싱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대상이 주어가 되는 그런 구문이에요. 대상이 주어가 돼서 얘가 바로 이 주체 가해자죠. 가해자에 의해서 이렇게 동사의 내용으로 당했다. 이렇게 나타내는 구문이 바로 빼이자문입니다. 자 이때는요. 먼저 빼이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명사 중에서요. 먼저 대상이 될 만한 것을 주어로 놓고 그리고 가해를 할 만한 가해자가 될 만한 그 내용을 여기 빼이 뒤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성분을 놓으면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부사어의 위치예요. 이 부사어는 부조개라고 했잖아요. 부조개 이것이 바로 이 맞자나 빼이자문 여기 앞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부사어는 수로 앞에서 꾸민다고 했거든요.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만화 빼이는요. 계사 구조예요. 계사 구조. 여기는요. 이게 계사이기 때문에 부조개 그래서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받자문 빼이자문 이렇게 어순 배열 하는 것들도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까오스워 까오스는 알려주다 이런 뜻인데 나한테 알려준다 그리고 아 여기 바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말을 딱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뭐뭐 을 를 이런 뜻이고요. 나지엔시 나지엔시 딱 붙어놨네요. 이것도 명사 성분이고요. 그리고 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준다고 했죠? 바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동사 성분을 딱 쓰는데 이 기타 성분까지 딱 붙어서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걸 쓰면 되죠? 여기서 주어가 될 만한 것을 여기다 씁니다. 뭐가 주어가 되면 좋을까요? 타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예 강조할 만한 특정 목적어는 인하지엔시 그러니까 바자 뒤에 잡아서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메인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바로 여기 앞에 오게 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죠. 그는 그 일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제시어는요. 케이크 라는 뜻이에요. 명사네요. 나 문제 없죠? 다 먹었어요. 얘는 수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삥샹 하면요. 삥샹 냉장고란 뜻이고요. 리 자 명사 다음에 리가 붙으면 모모 안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또 더까지 붙였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여기 페이가 있네요. 자 페이자문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페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수럭 춤왈럭 동사하고 기타 성분까지 딱 붙어있는 친절하게 붙어있는 이거를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페이자문의 주어는 대상이 될 만한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 그러면 워 나 땅 까오 이 명사 중에서 두 명사 중에서 뭐가 대상으로 될 수 있을까 나는 아니겠죠. 땅 까오가 나와야 되겠죠. 땅 까오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더루 연결이 되니까 핑샹 리더 이렇게 꾸며주는 이 위치에다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나에 의해서니까 여기 워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핑샹 리더 땅까오 페이워 나에 의해서 춤왈러 다 먹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주어 사실 수러고 얘는 계사 구조의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대시어는 즙디엔 사전이고요. 명사입니다. 명사니까 앞에 나오든지 이렇게 바짜문이 나오니까 바짜문 뒤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서가 정라오슈 정 선생님 명사니까 이것도 그 두 위치 중에서 하나죠. 얘는요 하이가 아니에요. 동사로 했을 때는 환이라고 해서 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환 게이 워라 기타 성분이 게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돌려줬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바짜문 발을 잡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수러 성분 여기 다 붙어놨으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주어가 될 만한 것은 정라오시겠죠.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될 만한 거 바 다음에 특정한 목적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라오시 바 지 디엔 환 게 워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기타 성분 중에서 이 동사하고 기타 성분 중에서요. 관이 나오고 이 게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뒤에는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즉 이 기타 성분으로 게이 말고도요. 따오 쌀 게이 청 청 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줘야 돼요. 따오 다음에는 장소 싸이 다음에도 장소 게이 다음에는 대이상 정 다음에는 변화된 삶을 해서 꼭 명사가 있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장문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아시면 장문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어순과 특수근문까지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잘 공부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시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